江原 français Podcast 귀노빠랑 광총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 틈에 숨어 있어 괴로울 땐 번쩍번쩍 발광하는 파란빛 광대한 볼륨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평영하고 싶어 baby I don't need a pill I don't need a pill 나 왜 이렇게 더럽해 비타민C가 내 앞에 있는데 넌 못 부럽게 축축해 계속 말라가는 나를 꼭 구원해줘 너의 얼굴을 위해 날 보고 싶어 꽃이 날 거고 싶어 캔디 날 바르고 싶어 널 관찰하고 싶어 숨기고 싶어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